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조승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정의 단장님께서 직접 오늘 회의 내용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체계 작구 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그 두 번째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회의 일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 등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하는 국회 추진단 더불어민주당 한정의 단장입니다. 저희 조승대 부대표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이건 꼭 저보고 또 발표를 하라고 하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법사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체계 작구 심사 또는 체계 작구 검토와 관련된 그 업무를 또는 그 사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일부는 법사위의 존치를 시키면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까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민하시고 검토도 하셨습니다만 저희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의 결론은 지금 현재 법사위의 구조 상태에서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 이런 의견을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의장 산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중립의 의무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 산하의 체계 작구를 검토하는 특별한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을 저희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부처 간의 업무 중복이 있다든지 또는 이견이 있다든지 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의견들이 조율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당국의 의견까지를 종합해서 상임위 단계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요. 의결을 한 내용을 체계 작구 검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국회의장 산하의 어떤 특별한 기구를 신설해서요. 대개는 전문가 그룹이 되겠죠. 법의 체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곳에다 의뢰를 하게 되고 체계 작구를 검토한 결과를 해당 기구에서는 상임위에 그것을 의뢰한 상임위에다가 다시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법안소위 의결 후에 체계 작구 검토 의뢰한 기구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바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체계 작구를 검토한 결과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다시 법안소위에 부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법안소위에서 재의결이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체계 작구 검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만약에 검토와 관련된 의견이 없다면 상임위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 번 열까 말까 한 상임위 소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회의는 월 2회 두 번째 목요일,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요. 상임위의 경우에는 월 4회 이상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명시코자 합니다. 법안소위의 경우에는 모든 상임위가 복수법안소위를 두도록 하고요. 역시 월 4회 이상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코자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체계작과 관련한 내용까지 또는 예산 추계와 관련한 것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하는 국회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임위와 이대로만 진행한다면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아주 긴밀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은 저희가 국회법을, 현행 국회법을 지키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현행 국회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개정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회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개정에서 또한 국회법을 지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응하는 제재 조치와 관련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징계와 관련된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저희 일하는 국회 출신단에서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별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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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